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의 사슬을 보니까 조합장선거의 농협 수협 축협 이런 조합장선거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사슬이 실렸네요. 조합장선거는 공정한가 조합장선거는 문제가 없는가 3월 8일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해 가지고 전국에 1347개 단위조합의 조합장을 뽑는 선거가 있네요. 그걸 아마 선관위가 관리를 하는 모양입니다. 이게 이제 동아일보 사슬입니다. 2월 25일자 한우 전복의 현금까지 복마전 조합장선거 이대로 안 된다. 그러나 이 동아일보의 사슬도 보면 핵심을 건드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냥 눈에 드러나는 많은 사람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표면에 드러나는 선거 문제를 그냥 지적하는 것이죠. 농협 수협 산림조합장 공식 선거운동이 2월 23일 날 시작됐는데 3월 8일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를 통해 전국에 1347개 단위조합이 4년 임기의 대표자를 새로 뽑는다. 이게 농협 수협 산림조합장 같으면 기본적으로 이게 전국 조직이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영역이겠네요. 평균 2.3대 1의 경쟁률 속에 벌써부터 금품 제공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 22일까지 이미 198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이거는 문제가 있지만 이게 전부가 아닌 거죠. 조합장으로 선출되면 통상 억대 연봉의 별도의 업무 추진을 받고 10선 11선까지 노리는 현직 조합장들도 여러 명 등 노렸고 조합장 선거는 선거인 수가 얼마 되지 않고 후보자와 유권자들이 사적 인연을 얽혀낸 경우 많고 공직선거와 달리 sns 선거운동을 못한다. 임기 문제나 선거 방법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돈 선거의 악순환을 끊어낼 때가 됐다. 그럼 돈 선거만 문제가 되겠냐 그런 의심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선거관련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중앙선거관련에서 다 관리를 하네요. 깨끗한 경쟁과 현명한 선택은 희망찬 조합으로 가는 길. 3월 8일은 당대표 선출이죠. 국힘당에.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하네요. 선거를 늘 공정하게 하게 되면 조합장 선거도 어련히 알아서 공정하게 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공직선거하는 걸 보면 조합장 선거는 공정한가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래서 금융업은 기본적으로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떼인다는 가정하에서 모든 그런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사람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이미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만들어내리고 위선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모두 다 갖고 있는 것이 인간이란 겁니다. 그러면 선거를 내가 왜 의심하냐 선거가 검정이 가능하지 않으면 모든 선거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어로 AUDIT 오디시라고 하죠. 선거 검정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거 과정에는 투표 개표를 빌롯해 가지고 반드시 검정이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공직선거는 일반 투표자들이 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거기는 부정이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지금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검정이 가능하냐 그리고 후보들이 이견이 있을 때 신속하게 검정을 해 줄 수 있느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심을 하는 겁니다. 검정할 수 없는 여러분들 투표는 원천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투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선거 데이터를 검정해 보니까 엄청난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독일 헌법재판소도 일반 투표자들이 두 눈으로 유관으로 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전산장비를 사용해서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뭐 무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너무나 기본적이고 너무나 평범한 원칙이 대졸자들이 이렇게 많은 대한민국에서 아무렇지 않게 뭡니까 그냥 짓밟아지는 그런 것은 너무나 내가 볼 때는 참 한탄스러운 거죠. 선거를 검정을 할 수가 없는데 선거 관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선거라 하면 그 안에 과정 안에 오딧 검정이라는 것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다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a-u-d-i-t인 거죠. 오디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합장 선거도 이렇게 홈페이지를 팝업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돈을 들여가야겠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들어가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 거 하니까 참 돈을 많이 쓰는 기관 같다 홈페이지도 얼마나 화려한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거관리를 중립지교 객관적으로 잘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선거를 때려가지고 예산을 써가지고 홈페이지를 돌리고 뭡니까 사전투표를 먼저 선전하고 이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선거 검정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믿기가 참 힘들다는 이야기죠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